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20대 30대 40대들 그런 잔나비티들 있잖아요. 잘못하면 손재가 있어가지고 지키기 어려운 해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가까운 사람들을 좀 조심하고 함께 뭐를 일을 하더라도 서로가 도모하고 그러는 거를 좀 피했으면 좋겠고. 그 다음에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아마 최고의 해가 될 수가 있어.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은 좀 잘 들어요. 올해 아주 좋은 해가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부부가 또 회로가 할 수가 있고. 아직 처녀, 총각 이런 분들은 좋은 배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될 수 있으니까 올해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고. 건강운 같은 거는 좀 안 좋아요. 올해가. 건강운이 좀 안 좋으니까 조심 늘 하시고. 41세 경신생 원숭이들이 올해 참 좋아요. 올해 경신생들이 올해 이동에 변동이 있고. 올해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 승진 수가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올해 조심하고. 그 다음에 올해는 차 사고도 좀 조심해야 돼요. 여기 그리고 올해 이제는 정월달 2월달은 조금 약간 하는 일이 조금 막힐 수가 있어요. 좀 막힐 수가 있으니까 정월 2월 피하고 나면은 3, 4월부터는 꽃피는 봄날이 되거든요. 3, 4월부터는 정말 좋으니까 41세 경신생 잔나비 이디들은 좀 기대해도 되고. 그 다음에 또 무신생 시온 3살 무신생 잔나비 이디들은 경자년에 들어서서 새해에 들어서서 올해 문서가 이동이 있고. 또 직장 안에서 저거 승진 수도 있어요. 승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. 또 65세 병신생 잔나비 이디들은요. 올해 문서가 이동이 있으면서 65세니까 운 때려봤을 때는 이제는 운이 조금 침체되는 그런 해운년이니까. 건강도 좀 조심하시고 건강관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이런 분들은 좀 성격이 다혈질이에요. 다혈질이랑 우커는 성질이 있거든. 그 우커는 성질만 빼면은 괜찮디야. 77세 갑신생 용띠들은 올해가 이제는 성주가 이제 노재성주예요. 77이면은 성주가 들어오는데 이게 성주가 이제 운이 이제는 살어 생전에 마지막 운일 수도 있으니까. 올해는 좀 문서가 이동이 있더라도 이 나이 때는 자식들한테 재산이 있으면은 좀 분배해주고 그러잖아. 그러니까 그거를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요. 줄 기회가 있으면은 조금 생각 좀 해보고 줬으면 좋겠어. 옛날부터 보면은 부모가 그래도 재산을 내가 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찾아서 와갖고 얼굴도 보고 가고 전화도 하고 그러거든. 내 재산을 다 줘버리면은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 아파도. 올해 이제 원숭이띠 전체적인 그 운이 총 운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일을 시도하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. 올해 하이가.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고 또 우선적으로는 원숭이띠들이 성공할 가능성도 많지만은 또 성공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. 여러 가지를 건드려보면은 오히려 성과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점 주의해 주시고 집안에는 아마 경사스러운 일이나 올해 원숭이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설수가 좀 많이 따르는 해운연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구설수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. 익숙하시고 행복하십시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